난 너랑 이렇게 놀고 담배만 필 수 있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이고 그 사랑 참 염치없다 야 쌀 손 남는 거 있어? 집에 쌀이 떨어져서 월세를 좀 올려버려보고 저 집 뺄게요 이 동네가 서울시에서 제일 싼 곳인 거 알지? 보증금 500에 500이요? 나에겐 다른 친구들이 있어 나 좀 재워줄 수 있어? 난 들어갈게 뭐 피한 거 있으면 써? 집이 더럽네 남자랑 단 둘이 졌다고? 생물학적으로는 남자긴 한데 심리적으로는 여자 같은 애야 괜찮겠어? 난 계란 사왔다 잘했어 니가 들고 따라와 너랑 살짝 부할 거야 내 인생의 목표가 빚 없이 사는 거야 야 정말 힘드셨겠다 난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여행 중인 거야 아 여기가 어 보증금은 없고 싯 좋지 아 전기는 안 들어온데 الذي grief돼? roadmap